짙은 안개로 인한 연안사고 위험 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방파제, 선착장 등에서 추락 미끄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밀물 시간을 인지하지 못해 갯벌이나 갯바위에 고립되는 사고도 우려된다며 오늘부터 6개월간 연안사고 위험 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오는 7월 31일까지 연안해역에서 전광판 홍보와 방송장치를 활용한 해양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